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줄 어질어질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. 아니,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 건데, 뭐? 결혼을 위해 아끼라고? 아니, 이 아저씨가 쳐 도셨나? 누가 너랑 한다디? 너랑 결혼 안 할 거야. 아, 원제.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,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. 결혼 이야기도 아닌데, 이렇게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해요. 근데 꼭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. 다름이 아니고, 지금 2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너무나 다른,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큰 싸움이 났는데,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, 그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해요. 최근 저는요, 저희 직장 동료로부터 차를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, 이래저래 뭐 제 나름 따져보니까 정말 싸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, 남친이 이걸 자꾸 태클을 걸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다 오늘은 막 화까지 내길래 결국 크게 싸웠거든요. 참고로 저는 저희 회사 1년에 최소 10번 이상 야간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. 또 집도 그래요. 되게 외진 곳이라 버스도 별로 없고 택시도 거의 안 다녀요. 그래서 왔다갔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. 거기다 지인들,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여행을 가는 등등등,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거,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, 커피나 밥을 사는 등 제 나름 고맙다는 인사를 하긴 하죠. 하는데, 이런 거 자체가 많이 불편해요. 그리고 언제나 늘 눈치가 보입니다.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, 미안하죠. 그래서, 그래,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가지고 사려고 한 건데, 아니, 다른 사람도 아니고, 제 남친이 테크를 오지게 걸면서, 이걸 왜 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뜯어 말려요.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남친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. 아니, 막말로. 그렇잖아요. 내가 자기한테 차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, 오롯이 내가 벌어온, 내가 모은 돈으로 또 내가 필요해서 사겠다는데, 도대체 이걸 왜 낭비라고 하는 걸까요? 아래는 저희가 오늘 싸웠던 내용, 음슴체, 아니 대화체입니다. 그동안 차가 없어서 나 힘들었던 거 자기도 잘 알잖아.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,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꾸. 아니, 그래, 알지. 나도 그거 아는데, 그래봤자 그거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. 굳이 그걸 차를 꼭 사야 되겠냐? 그냥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야간 새벽 출근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? 나,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거 꼭 참고 있었던 거고, 이제야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한번 사보고 싶다 이거야. 나는 말이지, 자기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. 내가 몇 번이나 계속 말했잖아. 그거 아니라고. 이건 절대 좋은 기회 같은 게 아니라니까. 아니, 왜 이렇게 몰라. 차를 사면 그게 끝인 줄 아냐? 어? 보험비도 있지. 자동차 세도 내야 되지. 치등록세 내야 되지. 유료비에 엔진 오일 갈아야 되지. 정금도 받아야 되지. 타이어도 갈아야 되지. 어? 이거 다 따지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. 그 유지비는 생각을 해봤냐? 어? 아니, 그러니까.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됐든 내가 전부 감당할 거고 가능한 부분이라니까. 아니, 돈을 대신 내달라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네가 그걸 걱정해? 내가 그럼 지금 걱정은 안 하게 생겼냐? 어? 이건 뭐 제대로 계산도 안 해보고 어? 한 달에. 그리고 1년에 돈이 대체 얼마씩 들어갈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. 그런 거 하나 모르고 무지석으로 냅다 지르겠다는 게 말이 돼? 어? 다시 말하지만 그런 거 얼마가 됐든 상관없고. 차를 사고 난 뒤에 계산해도 안 늦어. 나 괜찮다고. 나는 그런 돈 쓰는 것보다 차를 매번 얻어 타야 하는 그 서러움. 그리고 새벽에 출근할 때 버스랑 다니는 택시가 없어가지고.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고 거지 같다고. 그 거지 같으면 네가 아냐고. 넌 모르잖아. 넌 가까우니까.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. 나는 차 때문에 고통받고 눈치나 서러움도 그만받고 싶다고. 근데 네가 자꾸 왜 그래? 게다가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해서 막 휘청일 것도 아니고. 어기넘아 가는 외제차를 사겠다는 것도 아닌데. 그냥 중고차야. 충분한 그 정도는 재력이 되니까 하겠다는 건데. 아니 왜 자꾸 돈 타령이야? 왜 그래? 너 혹시 내가 너한테 돈 달랄까 싶어서 이래? 그럴 걱정이면 절대 하지 마.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. 알았어?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는데. 바로 여기서 이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목소리가 차갑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하는 말이. 어 그래? 네가 모은 돈이고 주인이 네가 쓰는 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면. 그래 하지 말아야지.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생활비 내면서 살자고.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? 어? 이러더라고요.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온전히 내가 모은 돈으로 내가 쓰겠다 이건데.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.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. 그저 막연히 언젠간 하겠지. 이런 정도고. 또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 부부라면. 저도 이렇게까지 막 억지를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. 내가 필요하다는데.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? 여러분 이거 뭐죠? 저는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. 그냥 얼탱이가 없어요. 왜 이러는 겁니까? 말 좀 해줘 봐요. 댓글 1번. 어이그. 이 순진하고 답답한 아가씨. 그러니까 쓴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지돈이니까 그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. 그러기다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랄질을 하는 거지. 2번.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. 중고차는 절대 아는 사람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. 그거 하나는 잘 생각해 보세요. 물론 이거 말고는 그냥 알파노 시전하면 되고요. 알파노. 네가 뭔 상관? 뭐 이런 겁니다. 3번. 결혼하기 전 상대방 돈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이거 진짜 큰일 나요. 돈이라는 건 말이죠. 결혼하고 나서 집착해도 안 넣고 충분해요. 4번.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딱 잘라버려요. 근데 그러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땐 쓴이도 관계를 정리해야겠죠. 아니 내가 불편해서 내 돈으로 내가 내 차를 사겠다는데 게다가 감당도 된다는데 계속 반대만 한다? 정말 이상하네요. 만약 결혼을 하면 장바구니 영수증까지 막 뒤져가면서 뭐야 이거 이거 왜 산 거야? 이럴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나만 소름 돋네? 5번. 나랑 같이 써야지. 너 혼자 쓰는 거 나는 이거 절대 용납 못한다. 이거 아닌가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끌 끌 끌 끌 끌 끌 끌 6번. 다른 건 모르겠고 돈 생각 안 하고 덥석 차 샀다가 유지비 감당 못해 다시 팔아치우는 사람들 겁나 많죠. 카푸어 같은 것들. 쓴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감당할 수 있다고 의기는 건 좀 그래요. 물론 쓴이 돈이야. 쓴이 마음대로 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건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. 7번. 남자 하는 말 딱히 틀린 게 없고 꼼꼼하게 따지며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들은 맞는데요. 그 이전에 저렇게 돈에 집착을 하면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척 가스라이팅 하는 거. 이게 진짜 큰 문제죠.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. 8번. 남친과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면 무조건 남자가 이상한 거고 반대로 결혼 계획 중이면 남자 말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약속을 했다든지. 남자가 얘기한 그 유지비. 결혼 뒤엔 남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남자가 생활비 반반하자는 말에 글쓴이 발끈하는 걸로 봐서는 남자 결혼 뒤 유지비 해결해 주겠지. 이렇게 생각한 거 같은데. 아닌가요?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저 새끼가 네 남친인 게 문제여. 끌 끌 끌 끌 끌 끌.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간섭도 안 할 겁니다. 끌 끌 끌 끌 끌. 일단 저도 중고차를 여러 번 사본 사람 입장으로서 말을 해보면 남자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.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인 차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건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속내가 뭐냐는 거지. 만약에 진짜 여친이 덤탱이 당한다. 사기를 당한다. 네 집 당하고 있다. 빨대 꽂혔다.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같이 알아봐준다든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. 더 좋은 거 찾아보자.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거든요.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건 그냥 다 필요 없고 돈이 아깝다.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. 느낌이 들어요.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걸 보니까 저도 제 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제 인생 첫 차. 그때가 이 이야기가 조금 긴데 그 시간 때도 들어줘요. 그때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랬을 겁니다. 그때 당시 제 지인으로부터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차를 중고차를 샀어요. 제가 당한 거죠 따지고 보면. 자기 엄마가 타던 차인데 100만 원을 주겠다 한 겁니다. 그 차가 뭐냐면 소나탑2였어요. 검은색. 한 12만 키로 탔나. 그때 당시 기준 연식에 비해서 적게 탄 거죠. 그 친구 어머니가 출퇴근용만 쓴 거야. 10년 넘게. 아무튼 그 차를 샀는데 한 4일? 5일쯤 지났나.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. 대낮에 진주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구역전 고려병원 사거리 있죠. 큰 사거리. 거기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본인 틈새에서 담배연기 같은 게 싹 올라오는 거야. 근데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일단은 굴러가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요. 그게 점점 커진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카센터에 갔는데 뭐라 뭐라 하는데 엔진 헤드에 금이 간 것 같다. 아무래도 그 증상 같다.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그거 수리하려면 기본 100만 원 이상이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어찌 됩니까?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. 그래서 안 고쳐! 이러고 탔단 말입니다. 그리고 다시 그래도 제법 오래 버텼어요. 한 서너 달은 버틴 것 같아요. 그 상태로 잘 굴러갔어요. 근데 그거를 넘어서니까 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떻게 퍼지냐면 엔진 열이 순식간에 레드게이지까지 가고 거기서 차가 시동 꺼지는 거예요. 한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차를 몰면 한 15분 정도 만에 레드게이지까지 올라가고 시동이 꺼졌습니다.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.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친구 있죠.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당시 진주 옆에 지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지편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새벽에 한 번은 지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기는 바람에 밤 1시인가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. 근데 그때 저희가 신안동에 있었어요. 끝까지 가려면 아무리 새벽이라도 20분은 가야 됩니다. 아니 간당간당한 거야. 갔다 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고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. 근데 뭐 되겠지 하고 갔어요. 갔는데 그 지편 들어가기 직전에 완전 그 산길이 좀 있습니다. 가로도 하나 없고 완전 깊은 산길이에요. 거기 꼭대기에서 차가 퍼진 겁니다. 근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 전에 차가 멀쩡할 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. 여기서 귀신 봤다고 어떤 귀신을 봤냐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옷 있죠. 한복 비슷한 거 무명옷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이게 언뜻 보면 시골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새벽에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겠습니까? 거기다 소가 말도 안 되게 컸대요. 코끼리만 했답니다. 하필이면 딱 그 자리에 선 거야. 안개도 오지게 꼈지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물론 차는 한 데도 안 다니는 그런 산길입니다. 다행히 내리막길이잖아. 그때부터는 저는 브레이크를 살짝 발을 가다대고 이 친구는 차를 뒤에서 밀었어요. 내리막이니까 세게 가면 안 되잖아. 천천히 하고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차는 지인이라고 부지성으로 믿고 사면 안 됩니다. 이런 거짓같은 꼴을 당해요. 아무튼 그랬다고 감사합니다. 참고로 귀신은 못 봤습니다.